용산경찰서 전 정복계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며칠째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용산서 정복계장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A씨의 추모글과 특수본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어 현장경찰만 윽박지르는 특수본, 경찰을 책임지는 해안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글들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하위증만 수사한다는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이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수사를 향한 법리검토와 함께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수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법리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감담회에서 지휘부가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돌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